오늘은 저녁식사로 삼계탕이 나왔다 본일이지 하고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방금 콘텐츠 팀군들한테 들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은 다음에 약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 방금 수업에서 신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너무 못 따라오게끔 하죠 조금만 더 그래서 이틀 전에 다가오는 못 지연한 걸 오늘 좀 많이 나갔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았더라 그래서 초반에 무대하고 애고 먹거리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왜 너는 다 알면서 왜 날 보이잖아 딱 네가 안가 너는 내게 너는 너는 나의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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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는 내가 또...